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별한 교육 이슈가 없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났습니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기호가 없고 선거구마다 투표 용지도 달라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4명. 지역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특별한 교육 이슈가 없어 유권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낮습니다. 특이 잘 모르겠는데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적당하기보다는 예전만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 용지도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 정당 공천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자 이름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나열했고 기호와 소속 정당명도 없습니다. 또 기호 1번이면 유리하다는 이른바 로또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마다 후보자의 이름 배열 순서가 다른 투표 용지가 배부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교육감 투표 전 후보별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의 이름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달려있는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